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자기 부인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주말에 늙은 장문의 집에 와서 좁은 방에 좋은 집 두고 좁은 방에 안방에 와서 구부리고 자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좀 찐하다고 그랬는데. 저야 지긋지긋한 마노라 얼굴 안 봐서 좋지 뭘 그래요. 오오오오오 아 그건 늘 거는 창문은 보기 좋은가 무서운 마음으로 풀면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있으면 좀 괜찮지 아니 나 솔직해 좀 솔직하다고 솔직하니 그 얘기에요 나는 여기 와서 한 3시간만 자유시간을 주고 나면 운동만의 자유만 주면 여기가 편해요 응 그래? 그럼요 모든 남자도 다 그래 그 안방에서 그 빈 방에서 쭈그리고 자주 편해? 눈치는 안 보잖아요.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? 안 됐네. 얘기 들어보니 안 됐어. 불쌍하죠? 상하는 게 다 그래요. 후쿠오카 가니까 금세 일본 의식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 냄새나더라고, 금세.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. 일본도 안 가봤어? 저는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. 악취미야? 여행도 안 좋아하고 무슨 취미야? 악취미 가서 딸도 좀 보고 저기 강미영이하고 여행 겸 딸도 보고 다 그렇게 즐기고 오고 그게 인생이지. 일해야죠. 뭐? 일을 해야죠, 일을.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면 불안해요. 왜? 뭐가 불안해? 일을 놓고 놀러 가는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.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그 일을 일을 놓아야죠, 그러니까. 언제 놓는데? 언젠가는 그만하게 되겠죠, 일을. 그러면 저도 놀러 갈 거예요. 항상 일만 하잖아. 그 일을 못 놓고 있다 보면 이제 늙어가지고 꼬부라져서 여행은 또 못 가지. 기력이 있을지. 여행도 가고 기력이 있을지. 뭐를 해야지. 성격이 안 된 건 어떡해? 이게 버릇이라고 그러나요? 매일 하고 좀 쉬고 이거를 잘 못 해요. 휴가를 일주일을 받아서 여러 명 간다고 해서 뭐 병원이 망하지 않겠죠. 근데 석템 표현하면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, 가도. 그러니까 그냥 안 놀고 그냥 매일매일 장애진 양을 그냥 반복하는 게 놀다 와서 일주일 열흘 막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사실 이런 남자들이 저런 면이 있죠. 그래도 사이고 와서 밥 사주니까 좋죠. 특히 일식을 사주니까 저도 그래. 그냥 스마트폰 값이 너무 비싸서 밥값을 내리니까 조금 아까운데요. 아니 그냥 그럴 거 알았어, 내가. 아니 그러면 뭘 맛있는 걸 사준대. 사준다는 건 자기가 돈을 대는 걸 사주는 거지. 먹고 나서. 그러려고 왔는데. 아니 먹고 사준다고 그러고. 스마트폰은 비싸요. 이것도 좀 비쌀 텐데. 스마트값이 다 비슷할 텐데. 이게 싸고요, 스마트폰 값은 되게 비싸요. 스마트폰 99만 원이래. 뭘 아까 55만 원인데 그랬는데. 아니 99만 원이야. 아니야. 55만 원은 얼마나 그러면 또 뭐야 그러면. 할인해서. 결국 그렇게 샀잖아요. 할인해서 55만 원에서 쓰러 55만 원짜리 있지. 할 말 없나봐.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알았으니까 사줄게. 정말로요? 이것도 맥주 한 잔에 만 원씩을 할 텐데. 놀라셨는데 웃음으로. 많은 대금부턴이 11,000만 원이 필요해. 그러니까 다. 다 한 것씩도 살겠다. 아니 돈 내게 생겼어. 어떻게 그걸 마셔야지. 충격 받으신 거 아니에요? 돈 안 내게 지금 이거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. 돈 내게 생겼으니까 맛있는데 얼굴이 벌겨진 게 지금. 눈이 다 침. 하나도 안 벌겨졌어요. 침침해 침침해. 아이고. 나는 이렇게 미진하냐. 하여튼 장모님한테 뭐 더 시켜 먹자 그러면 또 요구도 먹어가고. 아니 시켜. 네? 백년손님이니까 시켜.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뭘 시켜요. 아니 그래도 또 달라고 그래. 그리고 난 귀찮게. 귀찮게. 시키래요. 우리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. 아 먹는 거 시키는 게 아니야. 아니 주세요 제가 낼 거예요. 아니야. 아니 제가 낼게요. 아니야. 이거 내가 내가 카드가 내가 두 개나 있는데. 아니 나는 장모님 맥주 먹이려고 저기 저기 한 거예요. 농담한 거예요. 아니 이거 봐. 거기 돈도 많이 들었다고 현금도. 5만 원 그때 내가 준 거 이거 딱 들어있네 뭘. 4천 원. 6천 원. electrじゃない 말씀을 줬는데. 그걸 내가 받아 가야 되겠다. 뭐 아는데?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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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4,000 원 따지는 거죠. 그럼 내가 6천 원.